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칙칙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약진하는 시대의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도계 미국인들이 참 약진을 하고 그 다음 특별히 이제 대만계 미국인들이 참 약진을 하네요. 참 세계를 빛난 인물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이제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 대만계 인물들이 참 부럽네요. 미국에서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것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대만인들의 자긍심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대만에서 큰 이렇게 이제 it 관련된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에서 열리는 그런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hbm3 12단 5세대 고대역국 메모리 블랙웰 울트라를 앞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을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밝혔네요. 그 큰 모임이 컴퓨텍스 2024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네요. 1981년에 시작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it 산업 박람회인데 그게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이렇게 열렸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 참 세계를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네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펫 게싱어 인텔 ceo, 리사수 amd ceo 이분도 대만계 미국인이죠. 미국의 ces, 독일의 ifa, 스페인의 mwc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그런 정보통신 분야의 이제 박람회 같은 전시회 전시회라고 나온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젠슨 황이 이제 기조연설을 맡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가속기 그리고 이거는 뭐 ai 가속기 여기 두 개의 gpu가 있고 cpu까지 들어있으니까 ai 슈퍼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소개하는데 그게 여러분 약간 기술적인 분야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알아들 수 있는 얘기 보니까 이제 기조연설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대만계 미국인 리사수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젠슨 황은 이날 기조연설 막바지에 5세대의 고여역폭 메모리 12단 12천까지 쌓아올린 것을 탑재한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가 2025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블랙웰 울트라 이전에 이제 올해 출시하는 2025년에 출시하는 블랙웰이라는 그런 ai 가속기에는 8단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5세대 12단 12.9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026년도에는 6세대 hbm4 지금 삼성하고 sk-i닉사 치에라 이름 경쟁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탑재될 루빈이라는 그런 ai 가속기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그래도 상식서전에서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여러분들 생산하는 블랙웰에는 8단 hbm3 5세대 제품을 탑재하고 내년에 이름내는 블랙웰 울트라에는 12단 hbm3 5세대 제품을 탑재하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루빈이라는 그런 hbm6 세대를 8개 탑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출간될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 제품을 모두 다 이름낼 고대역북 메모리를 sk-i닉사하고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데이터센터에서 이렇게 생성 ai 대규모 언어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ai 가속기 엔비디아 산 ai 가속기인데 ai 가속기의 가장 중추가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gpu하고 그 다음에 sk-i닉사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그런 hbm3 대규모 여러분들 그런 대역폭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가 결합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계를 적용한 신행 gpu 플랫폼 루빈은 2026년부터 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쪽에 이제 블랙웰 플랫폼 2024년 2025년 블랙웰 울트라까지 그리고 2026년도에부터 출시될 새로운 그런 플랫폼인 루빈 울트라 이걸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cpu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부분들은 대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크게 재미를 보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는 주로 ai에서 여러분들 학습과 추론을 담당하는 ai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잘 비율해놨네요. 소수의 엘리트 일꾼을 활용하는 것이 cpu고 수천 개 일꾼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gpu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에서 대만 반도체 tsmc 위탁 생산을 맡긴 gpu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공급한 hbm 이걸 합쳐가지고 ai 엑셀레이터 추론 이미지 생성 등의 필수적인 그런 장치 여기다 cpu와 랜드 플래시가 여러분들 더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ai 컴퓨터 수프컴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정확하게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6개의 sk하이닉스가 공급한 5세대 고대 역풍 메모리를 탑재하고 서로가 마주 보게끔 gpu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블랙웰 제품인 거죠. 블랙웰 제품인데 여기에 12단을 여러분들 탑재하는 것이 블랙웰 울트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h200 호프 200이라는 그런 ai 가속기 그 다음 블랙웰 100 8층짜리 5세대 고대 역풍 메모리를 쓰고 192gb고 그 다음 제품이 여러분들 2023년 3분기부터 여러분들 출시되는 것이 글레이스 블랙웰 200 8단 5세대 고대 역풍 메모리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5년 출시되는 블랙웰 200은 12층 12단 hbm3 5세대 고대 역풍 메모리를 쓰고 여기 지금 독점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정상화시킨 것은 굉장히 큰 공이죠. 공크는 공이 만일음에 퇴색이 돼버려 가지고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블랙웰 2024년 블랙웰 울트라 2025년 루빈이 2016년 루빈 울트라가 2027년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시 필요한데 고대 역풍 메모리를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독점조를 공급하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회사가 이렇게 독점조를 공급하는 것은 거의 처음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프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블랙웰은 ai 추론 속도가 최대 30배 정도가 빠르고 블랙웰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블랙웰 200은 12단 고대 역풍 메모리가 탑재되고 메모리 용량이 288gb까지 확장된다. 블랙웰 200 두 개를 중앙 처리 장치와 연결해 만든 슈퍼칩 업계는 슈퍼컴퓨터 이렇게 슈퍼칩이라고 부르네요. 글레이스 블랙웰 200은 전 세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분석되고 2025년까지 출하난이 수백만대를 초과할 것이고 엔비디아 출하량의 40에서 50%를 차지할 것이다. 글레이스 블랙웰은 호프 100 대비해서 거대 어느 모델인 LLM의 추론 성능을 30배까지 향상하고 LLM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문은 2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30배까지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호프 여러분들 호프 100이죠. 호프 100에 비해 가지고 호프 200 전 모델은 호프 100 모델에 비해 가지고 글레이스 블랙웰 200 모델이 30배 정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어느 모델을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블랙웰 그다음에 블랙웰 울트라 여기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서 독점 공급하는 것이 8층짜리를 공급하다가 12층짜리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빈이 나오게 되면 6세대 8층짜리 그다음 루빈 울트라가 나오면 6세대 12층짜리를 공급하는 것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분들은 돈을 참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